일본 NHK 뉴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일본 음악 시장에 공식 데뷔할 계획을 발표하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일본에서의 첫 싱글 발매를 기념해 2,000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콘서트를 준비 중이며 이는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이번 일본 진출은 그녀의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헌신의 결과로 그녀의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재능이 일본 관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송가인의 데뷔 콘서트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 매너가 일본 팬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된 티켓 예매에서는 오픈 1시간 만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 송가인의 인기가 단기간에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팬덤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와 함께 송가인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국 트로트 음악의 진술을 선보이며 일본 무대에서도 그녀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할 것입니다. 송가인의 이러한 성공은 개인적인 쾌거뿐만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 시장의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녀의 활동이 한일 문화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모든 성과를 통해 송가인은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펼칠 활동에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일본 데뷔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음악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